봄을 봄되게 하시고 또 여름을 여름되게 하시고 가을을 가을되게 하시는 그래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열린 가슴은 채워주시고 닫힌 가슴은 열어주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 일그러진 형상들은 불쌍히 여기셔서 반듯하게 펴주시고 당신이 우리들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신 그 은총을 거두지 마옵소서 또 나이만큼 나이가 먹어가는 것만큼 여름에서 봄이 가을이 되는 것만큼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힘도 우리 모두에게 키워주옵소서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고는 말하지만 빈손이 불행인 줄 아는 이 세상의 습속을 따라 살아가는 이 장님의 눈을 저희들 이 장님이 된 눈을 열어주시고 또 한뼘도 안 되는 혀에서 나오는 말들의 비행기를 타거나 꽁꽁 묶이는 어리석은 마술도 우리 속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자 하는 자에게 날로 커감을 강복하시는 주님 이 시간 항아리 부시듯 우리의 안팎을 깨끗이 씻어내시고 당신의 은총 하늘로부터 오는 복들을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이야기 지금 제가 이렇게 연속으로 거의 드리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책이 나왔어요 신학자들이 쓰신 책인데 바이러스에 걸린 교회 바이러스에 걸려있다는 교회가 사회만 바이러스에 걸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바이러스에 걸려있죠 그래서 예배당에서 우리가 들은 대로 믿은 대로 믿는 것을 세상에 나가 살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가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자꾸 여러분 개인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꾸 윽박지르는 것 같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믿는 대로 살 수 없는 게 우리 개개인의 책임이 총화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비단 내 개인의 문제만은 아닌 그런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 들으려고 하는가 하면 성서가 쓰여진 시기는 어느 시대인가 하면 1세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자동차 이만큼 있었을까요? 휴대폰 썼을까요? 식당 많았을까요? 공장 많았을까요? 서기 1세기경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때 그 배경을 가지고 사람들의 고민, 문제, 사회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설파하신 게 신약성서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신약성서를 공장에서 자동차 찍어내는 그 환경에서 쓰셨겠냐고 아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1세기의 그 정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세기 그때 그 사회적 상황 그다음에 또 생활의 상황 그 상황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고민, 고뇌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설파해놓은 책이 신약성서인데 그걸 오늘날 우리가 21세기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권병희 자노님하고 잠깐 이야기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70살 된 노인네가 요즘에 먹고 사는 거 어떻게 보면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가난하지 그러지만 또 옛날에 임금에 비하면 임금보다 훨씬 잘 잡순되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잡수는 거 뭐 상계탕 먹고 싶으면 뭐 상계탕 드시고 이런 거 사는 거 보면은 옛날 임금님보다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럼 그때 쓴 책을 말이지 지금 임금보다 더 잘 사는 세상에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는 이대로 살래니 살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살 수 없습니다 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괴리 문제 그다음에 바이러스가 들어버린 이 교회의 문제를 조금은 총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지역적으로 말이지 뭐 기도 안 해서 그렇고 무슨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개인한테 떠넘기지 말고 그게 오늘 그 얘기예요 사진 보여주세요 위에 사진은요 오늘 아침에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저쪽으로 올라가는 사암리 길 옆에 그 논의 사진이에요 제가 요즘에 산을 다니니까 들판을 잘 안 걸었더니 저렇게 변해 있어요 제가 저걸 딱 보는 순간에 아 지난해 겨울 지난해 봄 지나간 여름 그 여름 뜨거웠을 때 벌써 쟤들은 그 뜨거움을 가슴에 품고서는 저렇게 노랗게 익어갔구나 우리는 뜨거움을 가슴에 품었어요? 아니면 빙수 먹고 아이스커피 먹고 선풍기 쬐고 에어컨 털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쟤들은 그 뜨거운 걸 어떻게 했어요? 가슴에? 담았죠 밑에는 어딘가는 공장의 공장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시작에서 물건이 나오면 또 나가고 이렇게 계속 착착착착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두 그림 두 삶의 정황 중에 예수의 이야기와 부합하는 믿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지경이 위이겠어요? 아래이겠어요? 여기 밑에는 여기 이 기계로 공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협동, 우정, 우애, 양보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계에서 나오는 대로 어떻게 하면 돼? 주소 맞추면 돼 누구하고 협동을 해? 저기 무슨 우정이 필요해요? 저긴 양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기는 시간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그렇죠? 밑에 삶의 환경은요 그렇죠? 그런데 유예는요 농사 질려면 혼자 쎄빠지게 한다고 돼요? 아니면 협동해야 돼요? 저 새끼 미운 놈이니까 우리 동네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그러면 농사 다 폐농해요 그런 놈도 또 있어야 돼요 옛날에 이 농경 사회에 보면 여러분 못 배운 사람 배운 사람 좀 모자라는 사람 또 팔 하나 없는 사람 다 여러분 협력하면서 우애를 가지고 살아야만 저 삶이 유지가 됐어요 맞나요? 그런가요? 여러분 저 공장에서는요 무슨 성예전적인 아 뭐가 거룩한 일이 생겼구나 거룩한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성예전적 사고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 별을 보면서 아 저게 언제 저렇게 자랐지? 누가 하신 일이야? 누가 하신 일이에요? 농부가요? 뭐 가서 물 대주고 그랬지만요 그 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은 여러분 인간이 한 일은 세 발에 피해요 그 저 때 뭘 느끼는가 하면 아 뭔가 큰 역사가 있었구나 그래서 신이 가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커지는 거야 그런데 저 공장에서는 가시 필요 없어 누가 가시 신이야 그래서 저 시대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세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큰 하나님 큰 인간 인간도 커지거든 그런데 저렇게 도시 문명 산업사회가 되면서 왜소해진 하나님 왜소해진 인간 우리는 왜소해졌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아주 왜소해졌어요 어때요? 여러분도 지금 제가 전개해가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조금 동의가 되세요? 신약성서가 저 때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저 누런 여러분 저 논바닥에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읽고 있는가 하면 저 공장 안에서 읽고 있는 거예요 저기 저 논바닥에서 저 이 성서가 쓰여지던 시대는요 믿음과 삶이 이렇게 분쇄 나눠지지 않았어요 저기는요 믿는 때를 살아야 돼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내일 모레 비가 온단다 그러면 그 비가 온다는 그 비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가시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 그러면 그 내일 모레 비가 온다는 그 전제를 믿고 모심을 준비를 봄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믿음과 삶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해체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예요 그런데 저기는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왔을 때는 쫙 믿습니다 여러분 상업하는 분들이 이웃을 뭐 애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배웠어 그런데 장사판에 가서 말이지 이거 500원 600원 띄울 때는 700원이었는데 200원 깝깝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애를 가지면 돈을 벌어 아니면 거짓말을 빵빵 쳐야 돼 믿음과 삶이 여러분 일체가 되지 저 때는요 저 눈바닥에서는 여러분 믿음이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공동체적이고 여러분 실체적인 외적인 믿음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저기서는 저거 기계 이렇게 만지면서 그래 세상은 어떻게든지 나 하나만 경건하게 살면 되지 개인주의적이고 내면화가 돼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주거에 다 있는 이야기인데 그냥 제가 쑥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쉽게 예수님이 계신 자리가 어느 자리였을까요 저 공장이었을까요 저 논이었을까 아니 여러분 성서에 보면 모든 비유가 모든 말씀이 다 어디예요 공장에 논야 공장요 예수님이 무슨 공장에서 이 말씀들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치는 무슨 팔복 모든 것들은 다 저기에 저기 여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자리한 곳이 로마 한복판이었어요 아니면 갈릴리였어요 갈릴리였어요 로마하고 갈릴리는 다른 점이 로마는 세계와 도시화를 추구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는요 여기가 아니라 그냥 저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을 왜 제가 본문으로 삼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왔는지를 우리가 묻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왔어요 공장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상가에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는가 하면 농부들이 살고 있는 농업 삶의 터전에 오셨어요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당시에 로마는 어떤 사회를 구축했는가 하면 큰 나라를 여러분 이게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예전에 농경사회에서는 부를 측정하는 게 부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근거하는가 하면 땅에 근거해요 얼마 전에 여기 가까운 데에 있는 박영주 목사님이 그런 신앙 간정을 했어요 어디 살았는가 하면 여기 원창곡에 이렇게 넘어가서 거기가 동산면에서 강제구 소령 기념탑이 있는 데로 쫙 들어가서 산 끝에 살았대요 아버지 어머니가 날폼도 팔고 화전밭도 메고 이러다가 아주 그렇게 수십 년 고생을 하다가 그런데 또 거기서 거기서 동산면 거기에서 이사를 나와서 또 어디서 살았냐면 춘천에 마땅한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저기 후평동 가면 돼지꼬리라고 있었어요 성신병원 밑에 신성감리교에서 쭉 들어가는데 거기 다 그런 분사에 돼지 먹이는 사람들 그런데 이 박영주 목사가 그 돼지 먹이를 실으러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춘천역까지 갔었대 엄마가 그걸 이악가에다 싣고 오면 자기가 그걸 떠미는데 너무 창피해서 돼지꼬리 아시는 분 있어요? 지금도 거기 가면 지금 후평동 저기 세경아파트 그 사이 현대아파트 사이로 뒤로 이렇게 쭉 들어가면 돼지꼬리는데 거기에 연탄을 제일 많이 떼요 제가 일천공동체 대표할 때 거기 호영의원 저기 서울로 서울시장 비서실장으로 간 다음에 제가 대표하면서 그 연탄 나누기 제가 했잖아요 포감은 지금도 연탄 떼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동산면 얘기인데 그렇게 화전반 일구고 말이죠 날품팔이 하다가 어느 날 그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 시골 장터에 가가지고 송아지 새끼를 한 마리 사왔대요 여러분 농사지어 보신 분들은 알지만요 남의 땅 붙이다가 돈 모아서 송아지 살 때 여러분 하늘이 쪼개지는 것 같아 아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아버지가 송아지 새끼 조금만 하는 걸 끌고 왔는데 어머니가 뛰어나가더니 아버지를 붙들고 두 내외가 헝헝 울더래요 나는 그런 직접적인 안장노님 이해되시죠? 저 때는요 이 1세기의 부라고 하는 것은요 땅이에요 땅 땅이 모든 부의 근원이에요 땅에서 부를 축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회에서는 여러분 부가 땅이 아니에요 오늘날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믿음하고 지행합의를 믿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아무리 오히려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세상에 나가면 엉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살아갈 수가 없거든 차라리 교회에서 믿음이 둘밖에 안 되는 사람이 나가면 팔은 없으니까 그냥 욕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믿음이 10이야 나가보니 하나하나 경쟁해야 되는가 하면 경쟁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공장에서 내가 이런 역할을 맡았는데 말이지 저짝에 누가 버벅된다고 말이지 내 거 기계 멈춰놓고선 저짝 가서 봐줄게 이러다가는요 내일부터 어떻게 돼요 짤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저짝 인간이 말이지 무슨 버벅되든지 말든지 내팽개치고 누구만 살면 돼 여러분 이런 사회에 가서 어떻게 우리가 이 1세기의 저 분위기로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 실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전체적으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건 여러분이 별로 믿는 대로 잘 못 산다고 하더라도 아주 전적으로 여러분의 책임은 아니 이렇게 제가 면탈을 해드리는데도 정말 기쁘지 않으세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사람들이 말이지 아이고 저 인간은 교회 다니지만 그냥 계집사야 이렇게 해도 그건 여러분 책임이 전적으로는 아니다 그러나 완전히 책임이 없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도는 책임을 져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신학자 무슨 목회자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는가 당연해요 그래도 이걸 왜 껐어요 벌써 사실은 제가 이만큼 되면 원고 여기 다 같지 그리고서 저거 사진 두 개 딱 떼어놓고선 묵상하시오 그리고 축도 하고 끝내야 돼 그래서 얻어 걸리는 게 있으면 그냥 여러분 양만큼 은혜가 되는 거고 개뿔도 모르겠다 그러면 맨날 그 자리에 해야 되는 거지 그치만 그래도 여러분이 가을 초입에 이렇게 오셨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대접을 해드려야 되지 왜 젊은이들이 젊은이들이 교회에 안 나오냐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저 위야 여기야 성서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교훈이 예수님의 윤리와 도덕과 삶을 지향하는 방향성이 이 도시 문명 도시 산업 문명에 속해 있어요 아니면 저기 농경 문화에 속해 있어요 아니 애들은 지금 가갖고 말이지 친구가 없어요 친구 까고 올라가야 되는 판인데 지금 공무원 뽑는 거 몇십만 명 안 되는데 지금 200만 명이나 지금 여러분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무슨 친구 봐줬다가 이제 뭘 하려고요 그런데 성경에 여기 보면 어떻게 하는 거야 친구를 위해서 뭘 빼주래 이게 찰물이가 막혀요 이게 저때 만들어진 건데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자녀 세대는요 저 세대 지금 제가 좀 전에 아 어떤 목사님이 아버지가 말이지 시골에 가서 시골에 살다가 송아지 한 마리 가져왔는데 마당에서 두 부부가 펑펑 울었다 그러면 여러분 공감 엠파티를 할 거야 아니면 도르셨나 이럴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있어요 새로운 세계에 있는 아이들한테 이 텍스트를 여러분 내밀면 되겠냐고 물론 다른 요인이 1, 2, 3, 4, 5, 6, 7, 8 있겠지만은 제가 오늘 이 관점에서 볼 때에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여러분 저런 아 정말 하나님이 키우셨구나 무슨 뭐 언제 저렇게 자랐지 봄도 키우고 여름도 키우고 햇살도 키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주식해 그러니까 뭐라고요 지금 우리가 좀 전체적인 판단을 좀 잘하자고 이게 어디로부터 문제가 왔는지 여기까지는 저 그림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들을 하셨는가 하면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당시 사회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큰 세상 오늘 성암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마치 자본주의와 도시문명 산업사회인 것처럼 저 예수가 주창하는 이 진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어디였는가 하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였거든요 로마는 농촌지향적인 공동체적인 삶을 추구했어요 아니면 전 세계에 으뜸대는 전 세계에 으뜸대는 그걸 코스모폴리탄이라 그래요 세계적인 나라를 만들려고 했어요 세계적인 나라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식량 모자라죠 그 식량들을 어서 여러분이 탈취해가는가 하면 어마어마한 세금을 통하여서 갈릴리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탈취해가는 거예요 그게 이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고민이었어요 아니 빌어먹을 로마는 지금 우리를 압지하면서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우리를 탈취해가니까 그럼 우리는 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제시가 신약성서예요 예수님의 말씀들이야 오늘 저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 방향성 가르침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어디 뭐 받는가 하면 유엔 환경계획이라는 자료를 보니까 유엔 환경계획이라는 자료를 보니까 그거 하기 전에 제가 아침에 올라오다가 정플러스에서 여러분이 책 갖다 놓고 있는데 이거 누가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냥 살자 이거 내 책 두 권도 아주 한 장도 안 보고 그냥 갖다 놨더라고 내가 그래서 아침에 누군지 밝혀서는 드렸으면 한 장이라도 보지 이렇게 이거라도 좀 꺾어 놓지 그냥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딱 했더니 체양 하고 들어가더라고 맨날 똑같은 소리 떠드니까 정말 안 보실 거야 이게 강남 강북 삼성병원의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인데 그냥 살자의 제목이 그런데 여기 제가 쭉 읽다 보니까 아침에 그냥 읽었어요 제가 저기 올라가서 9시에 올라가서 읽었는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조사한 보고서에 재미있는 내용이 나온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에게 기업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 세계 1등이래 그런데 다른 나라는 안 그렇대요 구글 구글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 정보를 체계화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게 이 회사의 방향성 목표라네 그 다음에 페이스북 공유를 통해 더욱 개방되고 연결된 세상을 만든다 뭐가 달라도 좀 틀리대 우리는 죽어도 몇 등? 1등 하려니 얼마나 쎄 빠지겠어요 1등 하려니 여러분 다른 거 얼마나 잡아먹어야 되겠어요 그냥 어떻게 1등을 해요 그 다음에 테슬라 자동차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세상을 변화시킨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회사의 목표래 이런 기름을 이거 누가 해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누가 해야 돼? 자동차 회사가 아니면 성함교회가 그 다음에 또 뒤에 넘어가다 보니까 또 재미난 게 나오네요 어느 도전했는지 소치 동계올림픽 했잖아요 그때 김연아가 금메달 땄잖아요 우리나라 중계하는 바로 옆에도 옆에 유럽 중계석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중계하는 멘트하고 유럽 중계 멘트를 이렇게 비교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아나운서와 해설자 이렇게 되어 있대요 저 기술은 가산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 해설자 조심해야 돼요 코너에서 착지가 불안정하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아나운서 저런 점프는 난이도가 높죠 경쟁에서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해설자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똑같은 장면을 보고 우리나라 아나운서와 해설자는 이렇게 했어요 점수를 따야 된다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난이도를 높은 걸 해야 된단 말이지 죽을 지경이지 옆에 있는 유럽의 방송국의 해설자와 아나운서 마치 꽃잎에 꽃잎에 사뿐히 내려앉는 나비의 날갯짓이 느껴지네요 이런 옛뱅알 아니 이게 진짜 그날 중계하는데 옆으로 있는 대목이었대요 실크가 하늘거리며 경기장에 잔무리를 흩뿌리네요 이게 뭐야 어디는 지금 지옥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언어 같고 하나는 천국에 사는 인간들의 언어 같죠 그 다음에 천사인가요 제가 잘못 봤나요 아 이거 제 얘기 아니야 이 정신과 의사 얘기야 이게 틀렸으면 이 인간이 정신병자야 이름이 누군가면 신영철 들어보셨을걸? 그녀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 경기장에 있습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울어도 되나요 눈물이 납니다 저는 오늘 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연하양의 아름다운 몸짓을 보고 있는 저는 정말 행운하이입니다 누가 이거 읽어보실 분 여기다 놀테니까 가져가세요 난 다 봤으니까 아침에 그리고 나도 저기서 그냥 거저 가져온 거니까 그 다음에 3페이지 주부 3페이지 열어주세요 3페이지 보면 로마는 시골이 아니었고 농촌이 아니었습니다 그 밑에 딴에 예수시대에 찾으셨죠 도시와 농촌지역의 갈등은 최고조의 달에 있었습니다 자기 땅에서 농사짓던 농부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가 하면 8알이 다 노예가 되었다 그랬어요 수탈을 당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누가 제일 미웠는가 하면 세리 맞죠? 세상에서 손가락질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잖아요 왜? 하도 뜯어와서 어디를 먹여살리기 위해서? 로마를 먹여살리기 위해서 자급자족의 파괴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갈등과 고통의 한가운데 한 소농의 가정에 자신의 거처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땅에 왔다는 뜻이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서에 따르면 영원한 말씀은 예수는 농민들 속에 조촐한 천막을 치고 자신의 일시적인 거처를 마련한 것이죠 그게 14절이란 말입니다 농민들은 인류가 지상에 정착한 이래 가장 오래된 존재양식을 수행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비교적 국가의 통제나 압력 요동에 더 역량을 받죠 농사지는 사람들 여러분 공장하고 요즘은 역량을 많이 받죠 옛날에 비하면 농업은 여러분 그렇게 대통령이 누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역량을 받는 건 요새 기업은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확 망하고 확 일어나고 그러죠 그렇죠 그리스도는 모든 시대 모든 문명화된 민족들의 이 위대한 산림꾼들 가운데 자신의 거처를 정한 거죠 농사꾼 농사지는 사람 농업 농민은 공장노동자와 달리 지속적으로 땅과 인격적인 친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친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건 뭔가요 벼 심어놓고 맨날 나가서 이야기해주면 벼가 어떻게 된다고요 잘 자란다고 그런데 공장에서 여러분 자동차 만드는 사람이 부품 나올 때마다 이야기하면 친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정밀하기만 하면 돼 그런 말이에요 그 친밀성을 통해서 자신이 속한 문명을 먹여 살려왔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문명에 이어 또 다른 문명이 나오고 종국에는 파멸이 되고 새로운 문명이 나왔죠 그러나 농부가 농사를 짓는 한 삶은 지속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땅과 피조 세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산업화는 땅과 사회의 믿음과 삶 사이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도시의 삶은 돈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믿음의 삶을 살려면 삶을 지속적인 전체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데 도시화와 산업 문명의 폭판에 사는 우리에게 그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일체가 되지 않아요 공장하고 나하고 일체다? 땅하고 나하고 일체라는 건 이해가 되죠 식물하고 나하고도 일체라는 게 이해가 되죠 내가 갖고고 내가 정성 들인 것만큼 내가 먹고 사니까 그런데 내가 만드는 무슨 물건 그게 나하고 일체야 이런 생각하지 않죠 다 돈으로 환치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시간이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고용되어 일하는 조직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하고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에 친구를 만나고 휴식을 하고 자녀를 돌봅니다 요즘에 휴가철이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그거 좋은 말 같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걸 돈하고 바꾸는 일이 아니니까 지 생명을 위한 일이니까 떠나고 자식 할 게 있어요? 떠나긴 떠나지 족대 들고 그냥 강가에 가서 저기 껍질 몇 마리 잡아서 저기 고추장 풀고서는 뭐해? 철렙하면 그만이지 무슨 떠나긴 널 떠나 돈 버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떠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돈 버나라고 얼마나 세 빠졌냐 뭐 그런 얘기잖아요 네가 번 돈을 그냥 찰지게 쓰므로 원수를 갚아라 그런 뜻이잖아 무슨 말인가 하면 돈 버느라고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돈 때문에 고생한 거 아니야 그럼 돈에게 원수를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찰지게 써봐야 되잖아 딱 봐 이 새끼 내가 이렇게 쓰기 위해서 널 본 거야 결코 내가 너한테 끄달리 안 살아 그러느라고 팡팡 쓰잖아 밑에 맨 마지막 밑에 단에 보면 산업사회는 땅과 사회 사회의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죠 예수시대 로마가 제국의 도시들의 빵과 서커스를 제공하기 위해 갈릴리처럼 멀리 떨어진 지방의 땅을 수탈했다면 오늘날에는 모든 가치를 돈으로 대체함으로 사회적 농업적 모든 측면에서 구축된 윤리체계를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세금이나 부역을 통해 땅의 생산물을 수탈해 갔다면 오늘날 지배 세력들은 땅 자체를 가져갑니다 학국리 산 7번지 옛날에는 땅은 못 가져갔죠 땅에서 나는 것들을 가져갔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 국가권력은 뭘 가져가 아예 땅을 가져가지 지금 농부들은 자기가 사는 지역의 들과 숲 강과 바다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얻을 수 없습니다 자본가는 이윤을 얻기 위해 땅을 확보했고 농민과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을 위해 돈을 벌어주지 않는 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다 땅을 팽개치고 돈을 벌어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마켓에 가서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지속성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믿으세요? 돈 주고 생명 먹을거리를 사는 것 이것이 21세기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믿음과 삶을 일치할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가 바이러스가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교회의 젊은이들이 여러분 다닐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다니는 여러분이 여러분이 믿는 믿음을 여러분의 삶과 일치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이걸 다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라 이거 잘 안 하잖아 회개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자 맨 뒷장을 좀 봐주세요 이제 농부들은 돈을 위해서 일하는 고용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오로지 노골적인 이윤축만을 위한 삶만이 허락된 세계에서 사람들은 돈은 시스템에 눌려 희망 없이 살아갑니다 농경시대의 하나님은 컸고 사람들은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시대의 도시민들은 왜소해졌고 하나님은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큰 분인가 그 한복판에 성함교회도 있고 그 한복판에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장모님들이 계신 거예요 종교가 골동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력해지고 무능력해졌습니다 근사하게 포장은 했지만 돈 앞에서는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걸린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그 밑에 보면 1세기의 믿음은 위대했지만 21세기의 신앙은 껍데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양식 다시 말하면 문명화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나온 유엔 환경계획은 기후변화를 막지 못하면 더 큰 바이러스가 침탐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온실가스 무슨 이산화탄소 배출 이런 거 그런데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는 농사 질 때 나오는 거야 공장 많이 질 때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미래학사들은 이야기하기를 문명의 역습이라는 책을 쓴 이도 무슨 이야기하는가 하면 돌아가라는 거예요 과거로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세기의 믿음은 위대했지만 21세기의 신앙은 껍데기가 되어버렸죠 그렇다고 포기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 절망하지 말아야 되느냐 세상의 모든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나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엉망이 돼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다고 하면 내가 새로운 힘을 작동시키면 되잖아요 맞아요? 아니 그냥 나는 모르겠다 남들이 하겠지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망가뜨렸으니까 사람이 다시 다른 마음을 먹고 다시 살면 돼요 안 돼요? 그 얘기예요 비록 우리의 21세기가 돈은 시스템에 눌려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은 21세기의 시스템인 돈에 굴복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작동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뭐 하면 돼? 굴복하지? 성사가 우리에게 1세기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상을 거스르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21세기에 여러분 언어로 바꾸면 뭔가 하면 돈에 굴복하지 않는 너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돈의 지배와 권력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작은 사람들 하나하나가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저는 이런 사람들을 깨우고 일으켜 세우고 이런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래도 옛날에 말이죠 주식 공부 이런 거 하기 전에는요 교회가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로 복 받아라 그러면 아멘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요새는 다 알아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어디 알찬 데다가 주식 하나를 사놔야 지난번에 홍재기 권사님 죄송해요 어차피 우리 대화 속에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홍재기 권사님 친구 이야기하다가 옛날에 비트코인을 얼마 어차피 사놨다고? 그때요? 30만 원 어차피 샀는데 6억 원에 팔았대 그럼 몇 배야? 그럼 30배, 60배, 100배는 교회의 목사의 입에 있어? 하나님께 있어? 아니면 비트코인에 있어? 뭘 믿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또 요즘에 뭐라고? 홍군사님 또 이렇게 투자했다는데 난 정말 내가 책 샀잖아 메타버스가 뭔가 하고 그날 대화하다가 내가 모르는 거거든 그래도 어디 가서 복사가 아는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메타라는 말이 가상이고 버스는 유니버스 현실이에요 가상의 현실이 이렇게 출격된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뭔지 모르지만 얼마에 30만 평 샀다고? 50만 원 투자해서 60만 평 땅 샀대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진짜 70만 평씩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60만 평이 무슨 집원 몇 번지가 아니라 그냥 어디에 있는 거 허공 중에 뭐 이런 웃기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무슨 예배당에서 30배, 60배로 말이지 흔들어 넘치고 여러분 그걸 배워야지 지금 젊은이들은요 그런데 왜 교회를 나오겠어요? 목사는 허 목사만 해도 말이지 메타 뭐 시킨지 모르는데 난 그날 밥 먹다가 뭔 얘기인가 그러셨네 진짜 한 사람이에요 이런 세상에 저항하고 딸리 살아간 사람 두 번째 단어 밑에 보면 예수는 제국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깨워 반항의 삶을 사는 존재들로 만든 분이 바로 누군가 하면 예수는 쓸데없는데 반항하지 말고 이 세상에 반항하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거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크리스토퍼 라이언이라고 하는 문명의 역습 이 책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책 너무 많이 가져오는 것 같아서 그분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문명화로 모든 것이 나아졌다면 왜 지금 인류는 지독한 불행에 시달리는 걸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 다음에 그리고 그는 제안하기를 피조세계와 인간 인간과 하나님이 원형적으로 사귀던 과거로 돌아가라 자연과 인간, 인간과 하나님이 원형적으로 사귀던 데가 저기야 저 위에요 어디요? 저 위잖아요 그리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좀 적적으로 이 라이언은 말하기를 수렵 채집기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너무 파격적이라서 제가 그건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냥 좀 둘러 말하면 저 기계 문명, 돈의 문명 말고 땅의 문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도덕, 윤리, 가치, 진리 그 다음에 새로운 세계의 방향성을 다 어디서 찾아야 된다? 땅에서 찾아야 된다 이제 맨 마지막 종결을 하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냐 여기 두 명이 있어요 피터 모린하고 피터 모린하고 도로스 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930년대에요 여러분 우리 상황하고 똑같아요 1910년대 1차 세계대도 끝나고 미국이 말이죠 경제가 막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세계의 모든 경제는 대부분 경제 케인즈도 이야기하기를 1970년에 세상의 모든 경제는 끝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가전 있잖아요 가전 뭐 냉장고 에어컨 텔레비전 그 이후에 뭐 아주 놀라운 그런 가전이 나왔어요? 아니면 더 이상 안 나와? 이미 기본적인 가전이라고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것들은 다 2000년 전에 다 등장한 거예요 그게 조금은 기능과 양태 이런 것들을 변경할 뿐이죠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촉발하게 된 게 1차 세계대도 끝나고 미국의 성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미국이 말이죠 엄청나게 성장을 하니까 경제 성장이 가니까 뭐가 오르는가 하면 주식값이 막 올라요 그래서 뭐라든지 주식 사야 된다 주식에 다 목숨들을 걸었어요 주식을 사려다 보니까 자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뭘 받는 거야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요 지금하고 비슷해요 1930년이 여러분 주식에 미쳤고 주식을 위해 대출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주식이 끝없이 올라가는 거야 부채도 많이 부채가 늘어나지만 주식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그냥 이렇게 돈 빌리는 걸 여반사로 알았어요 어느 정점에 도달하니까 사람들이 불안하게 시작했어요 이러다가 확 꺼지면 죽겠구나 그래서 가지고 있던 주식과 은행에 있던 돈들을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930년 세계대 공황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공황이 생기면 주식이 폭락하고 돈 다 찾아가고 자기 살꽁니 하고 막 공황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실직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여러분 한번 찾아봐요 1930년 미국이 공황을 일으키고 전 세계 공황이 막 그 공황의 뒷끝으로 또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 2차 세계대는 등장해요 일본 같은 사람들이 이제 뭔가 하면 아 쓸어먹어도 되겠구나 왜냐하면 다 죽어버렸거든 일본이 감히 어떻게 바닷가에서 말이지 바다 안에서 세계를 먹을 국리를 했겠어요 이미 세계가 다 자빠져서 허우적 허우적되고 있었거든 다 거지들 천지였거든 이랬을 때 이 피터 모린과 도로스테이라는 이 두 사람이 이 30년대에 보라 자기네 집에 응접실 부엌 자기의 일자리를 실직자들에게 막 나누어 줘서 공유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 실직자들을 자발적 농업노동자 다시 말하면 세상에 말이지 공장에서 나오는 무슨 금융산업에서 일으키는 그 자본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숨은 내가 짓는 농사에서 내 목숨이 유지된다고 이 사람들을 이 실직자들을 어디로 데리고 나가는가 하면 농업노동자로 다시 말하면 땅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권유하는 일을 이 두 사람이 피터 모린과 도로스테이라는 사람이 하게 돼요 이분들은 물론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이긴 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캐톨릭 평화주의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본적인 사상은 무엇인가 하면 땅에서 세상의 그 무엇도 말이지 주식도 우리의 목숨을 지속적으로 담보하지 않는다 아니 여러분 주식해갖고서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먹을 거 살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해 돈 삶아 먹어요? 그거 삶으면 무슨 곰탕도 되고 냉면도 나와요? 아닙니다 이 실직자들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설득을 하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실직이 된 이유는 뭔가 하면 땅을 버리고 거기 가서 허망한데 저기 가서 매달려서 말이지 종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됐다 지금이라도 이런 재난을 겪지 않으려면 어디로 돌아가라? 땅으로 돌아가라 제가 오늘 이 힌트를 우리에게 좀 공유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1930년에 못지않은 지금 이 상황에 와 있어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공업사회의 그 다음에 금융이에요 금융 우리나라 시중은행이 네 개 있잖아요 큰 은행들이 상반기에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그러니까 은행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수수료로 떼서 본 돈이 8조야 작년에 시중은행이 1년에 그런 것들로 이자 쳐서 먹은 게 10조 먹었대요 그런데 상반기에 8조 먹었으니까 지금 하반기까지 12월까지 채우면 대부분 은행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콩도 안 심고 소도 안 기르고 16조 먹는 거야 그 은행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16조 먹는 사이에 또 이 국민들은요 여러분 점점점점 이 층화가 생겨갖고 못 보는 사람들 실직하는 사람들 취직 못하는 젊은이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강원도 출신이라는 한국은행 총재는 또 이야기해요 이 바이러스만 조금 수우로 들면 은행 금리를 2% 이상 어떻게 하겠다? 올리겠다 여러분들 말이죠 이 대출 저 대출 받아갖고 말이지 어려운 세상에 말이지 이거 받았는데 이거 코로나 좀 줄어들면 그리고 이거 제가 고민이에요 코로나가 줄어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나는 정말 이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여러분 또 이 대출 받았던 사람들은 뭐가 올라가요?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더 내야 돼 안 내야 돼? 그러면 이 친구들의 주머니는 또 어떻게 돼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시스템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삶을 하나로 살게 하지를 않아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긁기도 그만하세요 그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더 근본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하면 일순간에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의식을 지금 저 공장에서 어디로 옮겨놔야 돼요? 어디로 옮겨놔야 돼요? 땅으로 옮겨놔야 돼요 땅에서만 우리의 생명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것들이 나와 그렇죠? 공장은 아니지 아니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저렇게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세계에 있는 모든 씨앗의 원종자들을 갖다가 여러분 박물관처럼 창고를 짓고서는 그걸 킵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토종 씨앗이 있어요? 감자 토종 있어요? 옥수수 토종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토종 심으면 안 나요 다 공급받아야 돼요 그 토종 씨앗의 여러분 모든 표본이 다 어디 있어요? 두 군데 러시아하고 미국 세계 모든 씨앗들은 그러면 우주로 나가는 저 인간들이 왜 씨앗은 갖다가 뭐하다 놓는 거예요? 그게 무슨 수소폭탄대요? 원자폭탄대요? 결국은 하나예요 인간의 목숨을 유지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정리할게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 대로 살 수 없는 이유는 예수의 세계가 농사의 세계였다는 사실을 무시한 문명에 근거합니다 인간 삶의 자연적 형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은 구원의 은총과 유기적인 관계에 있죠 21세기는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요체는 뭐 금방 바뀔 수 없어요 그냥 죄야 회개합니다 그러다고 확 돌아갈 수 없어요 어떻게 돌아갈 수 있어요 저도 내내 자동차 안 타다가 한 번 타보면 편하고 좋은 걸 그러나 이제 서서히 뭐를 전환해야 되는가 하면 의식을 전환해야 돼요 생명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 친밀한 그 결론은 공장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다는 것을 이 생각만 이렇게 옮겨놔도 오늘 뭐 우리가 지금 30분 1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확 바뀌어진다면 우리가 매미도 아니고 되나요 안 됐죠 생각만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명이 결국 오늘 우리를 아프게 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병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궁리해야죠 그럼 어떻게 새 나라를 만들 것인가 1세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죠 그래서 그 양반이 이 땅에 오시되 예루살렘 로마의 복판으로 가지 않으시고 어디에 자리를 집을 정하시고 갈릴리 농촌에 정하시고 누구를 만나요 농민들을 만나잖아요 대부분 그들에게 적합한 비유를 가르침을 방향을 제시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땅을 친근한 마음으로 생명의 마음으로 그렇게 좀 그래 본래 너하고 나하고 하나였지 여기 하나님이 계시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 가족들 이웃들 이 땅에 살되 마치 땅이 필요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외짝다리 도심 운명의 모든 사람들 위해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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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